이번 시간은 앞선 문제풀이에 이어서 거시경제학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01 국가경제활동의 측정에 대한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GDP와 국내 총생산과 GNI 국민총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디귿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입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총소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GNI라고 했죠. 그러면 이자수입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니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요소소득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보다 더 큰 경우 그러면 국외에서 순수치가 되어졌고 그것이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치 요소의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줘요? GDP에 가산해 주죠. 따라서 명목 GDP가 명목 GNI보다는 더 작죠. 따라서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2번 다음 중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에 기준연도의 실질 GDP는 실질 GDP라는 것은 기준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당 당의 연도가 있는데 비교하고 싶죠. 이때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해서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가 바로 실질 GDP예요. 그리고 명목 GDP는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GDP고요. 그런데 이 둘이 기준연도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한 국가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제어와 서비스의 가치죠. 합의예요. 시장 가치의 합의예요. 따라서 기역의 국내 자동차 회사 재고가 증가했고 리을의 주택 임대료 상승했고요. 그리고 미음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놀이방 위탁 증가, 서비스 소비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요인은 기역, 리을, 미음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A국에서는 히토류와 반도체만을 생산하는데 반도체 회사는 히토류를 유일한 중간 투입물로 사용한대요. 두 회사 모두 노동자를 고려하여 히토류 및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GDP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최종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종 재화의 가치, 이것이 지출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연필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서 원자재 들여왔고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었잖아요, 연필을? 그럼 연필의 그 가격을 다 감안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즉,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GDP는 최종 재화의 가치, 얼마예요? 반도체 회사가 히토류를 중간 투입해서 생산한 마지막 가치, 1,500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지출 측면의 GDP라고 하게 된다면 1,50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금액이 잘못 기재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인 토픽 0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 경우 고전학파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학파는 총공급이 총수요를 창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산업시대다 라고 하면 미국의 철로를 놓으려면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관리, 분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공급을 하면 수요는 자연적으로 창출된다 라고 했어요. 기본 가정이 고전학파가. 이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증가에 따라서 고용량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 고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임금은 증가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게 돼요. 이에 따라서 4번의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 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해당 학파의 가정 전제를 했을 때 2번 다음 중 케인스 단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 수요가 있고 그 총 수요를 가계와 기업으로만 구성을 하게 된 모형을 케인스의 단순 모형이라고 해요. 3번에 보시면 계획된 지출이 생산액보다 크면 즉 계획된 지출이 생산액보다 크다라는 것은 생산설비가 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생산액보다 그 투자 비용이 더 크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면 이후에 생산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생산액보다 계획된 지출이 크니까요. 이에 따라서 재고 발생하게 되고 생산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산이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다음 중 절약의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케인스가 얘기한 건데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 부분들은 전략의 역설이라는 것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 저축이 증가한 것만큼 뭐가 줄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국민소득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케인즈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 하락이 되면 된다. 그렇게 돼서 총 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에 해당 3번 문제의 답은 적절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겠죠. 해설도 잘 설명되어 있고요. 4번에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고 물가 수준이 일정한 폐쇄 경제를 가정할 때 총 수요 곡선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에는 한계소비성향, ㄴ은 한계저축성향, 그리고 ㄷ 한계소비성향이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가계 독립적 소비지출이네요. 그럼 소비승수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돼요. 먼저 소비승수이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면 4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4에 가계가 독립적 지출을 500억원 증가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천억이 증가가 돼요. 소비승수에 따라서 승수니까요. 그 다음 한계저축성향, 기업의 투자지출이니까 투자승수네요. 투자승수는 0.1이래요. 그러면 0.1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9니까 그걸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180억원 증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1,800억원이 증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한계소비성향 0.75인데 정부가 세금을 500억원 감소시킨대요. 조세승수죠. 따라서 조세승수가 감소시키는 결과로 인해 얼마를 감소시키는 한계소비성향이 0.75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조세승수는 감소된 음액값을 갖게 되고요. 이에 따라 세금이 얼만큼 감소될 수 있는가 라고 하게 되면 그 감소된 것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500억원이 증가한다. 수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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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순이네요. 따라서 ㄱ, ㄴ, ㄷ이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와 총공급 토픽 03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거시경제학 측면 내에서는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는 자산이다. 이자의 효과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ㄴ, 정부의 세금이나로 인해 소비자 가처분소득 증가해서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다음 중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곡선상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내생이에요. 그리고 이동시키면 외생이에요. 그런데 1번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총수요 곡선상에서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3번, 다음 중 장기총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장기총 공급량은 명목임금이 정적이고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얼마가 되든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임금도 상승해요. 비례적으로. 따라서 정적이고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설명은 옳지 않겠죠. 4번, 한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교점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을 어떠한 단계로 움직이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기총 공급 곡선과 단기수요 곡선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AS1하고 AD라고 만나는 점이에요. 어디에요? A죠. 그래서 이 A에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비관적인 전망은 음의 수요 충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의 충격이기 때문에 총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산출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AD1이 AD2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 AD2가 이동이 되어졌을 때의 위치가 B에요. 그리고 단기산출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공급되어지는 단기총 공급 곡선이 AS2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산출량으로 복귀가 되어지는 C로 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결과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경제에 기상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 중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기상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역량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4번에 기상변화가 일어났고 피해가 발생됐죠. 따라서 일시적이든 연구적이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돼요. 이에 따라 소득은 감소하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고요. 6번 다음 중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에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에는 추가적 화폐 공급이 투자적 화폐 수요로 모두 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고 모든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 화폐 공급은 투자적 화폐 수요로 모두 흡수되어지는 것을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서. 따라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화폐와 국민경제 토픽 공사 1번 문제를 보시면 법정 지급준비율이 30%일 때 예금은행에 1억 원이 예금 입금되고 이 중 2,500만 원을 대출한다면 초과 지급준비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먼저 법정 지준률이 30%래요. 그럼 1억 원의 30%를 곱해주면 3,000만 원이 되겠죠. 지준률을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이 중 2,500만 원을 대출을 한대요. 이렇게 되면 5,500만 원이죠. 초과 지급준비금은 이에 따라서 1억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 준 4,500만 원이 되겠네요. 2번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답이 되고요. 2번 다음 중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은행이 기업에 신규로 대출하였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신용을 창조해서 대출해줬죠. 그 얘기는 뭐예요? 통화량이 증가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ㄹ에 보시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했다. 그만큼 통화량이 나간 거예요. 미음, 중앙은행이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그만큼 또 통화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 확장적 통화정책이 ㄹ과 미음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상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배웠지만 또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감소해요. 따라서 ㄱ, ㄹ, ㄹ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법정 지급준비율이 40%라 가정하고 어떤 개인이 현금 7,000원을 한 은행에 예금하였다고 하자 만약 예금 창조의 과정에서 세 번째 대출받은 고객까지 현금 유출이 전혀 없다가 네 번째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모두 현금 유출한다면 이때 은행 조직 전체에 의한 순예금 창조액은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고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아시는 문제부터 푸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때 유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7,000원이 출발이죠. 7,000원이고 지급준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이게 40% 곱하면 2,800원이 지준금이에요. 2,800원이. 그러면 2,800원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200이 되고 4,200이 되겠네요. 이렇게 4,200원을 대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럼 4,200원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200원에서 지준비율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보유되어지는 금액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40%, 1,680원이고 여기서 차감한 금액이 2,520원. 이것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또 그러한 창조되어지는 금액을 이 단계로 계속 계산을 하시게 되면 총신용 창조 금액은 7,000원 더하기 7,000원에서 출발했으니까요. 4,200원 더하기 2,520원 더하기 1,512원 더하기 907원을 하게 되면 총 창조되어진 금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합한 4번 1만 6,139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조는 어렵지 않지만 소수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빠르게 계산하는 것 중요하겠죠. 4번 다음은 피셔의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 케임브리지 악파의 현금 잔고 수량설을 설명한 내용이다. 빈칼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것은 복잡한 경제 상황을 의미 있는 변수로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경제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때 그 변수만을 변동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경제 연구하는 분들은 여러 주장을 하시게 돼요. 따라서 화폐 수량설과 현금 잔고 수량설을 각각 정리해서 보면 피셔의 고전적 화폐 수량설은 화폐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 수단을 중시했고요. 케임브리지 악파의 현금 잔고 수량설은 현금 잔고 수량설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봤어요. 따라서 A 교환의 매개 수단 B 가치의 저장 수단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5번 다음은 피셔의 통화 변화량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한 변화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줄이면 채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 줄이면 매각하겠죠. 화폐 보유하려고. 또 이자율이 그래서 상승하고 투자와 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A 매각, B 상승, C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케인스의 이자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케인스죠. 그 이자율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은 3번.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토픽 05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한 국가의 내년도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럼 뭐겠어요? 확장적인 정책이에요. 그럼 확장적인 정책을 뭐로 할 수 있어요? 재정정책을 하든지 통화정책을 하든지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에 따른 경기 부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디귿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미음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그리고 리을 법정 지급 준비율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이나 통화 확장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2번 다음 중 중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4번의 통화승수가 상승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화승수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활발한지 어떤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본원 통화분의 통화량이죠. 따라서 이 통화승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본원 통화량의 변화가 없어도 통화승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로 오는 것은 통화정책을 팽창적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화폐공급 증가가 되겠죠. 이자율 하락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총수요는 이에 따라 증가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순환이 된다면 경기침체는 회복이 될 거예요. 따라서 1번이 오는 것이죠. 4번 다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보고 불확인 현재 경기 상황에서 재할인율을 하락시키는 통화정책을 통해 단기균형이 이동하는 경로로 오른 것은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AD1이죠. 그래서 SAS와 AD1이 만나는 그 교점이 A네요. 이때 이 A가 불황시의 경기 상황의 균형점이에요. 그런데 재할인율을 하락을 시킨다고 하면 AD1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AD2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동되어지는 균형점이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통화정책에 따라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죠. 따라서 이동하는 단기균형은 A에서 B가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플레이션과 실업 토픽 공유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에 GDP 디플레이터의 산정 대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의 모든 재화, 서비스를 생산된 재화를 그 대상으로 산정하죠. 따라서 그 산정 대상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포함을 해요. 따라서 서비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답이 되겠죠. 2번 다음 인플레이션 요인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라고 하게 되면 수요견인이냐, 수요로 인해서 끌어와지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비용이 인상돼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냐,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3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세를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죠. 즉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200원 줘야 살 수 있다면 화폐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폐가치가 하락을 의미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세를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4번 다음 중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합산되는 거죠. 따라서 문항에서 적절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명목 이자율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이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5천만 명, 15세 미만 인구가 2,40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1,200만 명, 취업자가 1,000만 명, 실업자가 4,000만 명이라고 하자. 이때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구하면 이 부분은 계산 복잡하지 않은 문제죠.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있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 참여한 인구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경제에 참여한 인구 이 비를 100으로 곱해주면 돼요. 생산 가능한 인구는 보면 2,600만 명이겠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5세 미만이 2,400만 명이니까 나머지 2,600만 명이네요. 경제활동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1,200만 명, 취업자가 1,000만 명, 실업자가 4,0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취업자 1,000만 명, 그리고 실업자 4,000만 명이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1,400만 명이네요. 이것을 백분율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53.84% 이렇게 계산되어 질 수가 있어요.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업률은 분모가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죠. 그리고 실업률이기 때문에 분자는 실업자 수가 될 거예요. 즉,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수의 비율이 얼만가를 보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는 1,400만이라고 했고 실업자 수는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는 4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백분율로 하면 돼요. 그래서 1,400만 명분에 400만 명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8.57%가 나오게 되겠네요. 문제 내에서는 이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4번 문항이죠. 6번 다음 중 임금이 매우 신축적일 때 나타나는 경제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상황이에요. 따라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이 내려지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 토픽 07,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필립스 곡선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플레이션율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실업률이니까요. 이에 따라서 곡선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율하고 동시에 상승하면 각각의 값이 같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겠죠. 이렇게.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고요. 2번, 다음 중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희생 비율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생 비율이라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해요. 그것을 1% 낮춰요. 그럼 낮추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실질 GDP 감소 비율을 희생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만약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더라도 가파르기 때문에 실업률은 크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이에 따라 실질 GDP의 감소 비율 또한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크다라고 설명한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충격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산출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위쪽, 우리가 한자어로 상방으로 움직이고 우상방으로 움직인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 안 시켜요. 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죠. 옳을 거를 생각하니까. 또한 기업의 공급 투자도 이에 따라 증가가 될 거예요. 따라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 있어서는 상방, 우상방으로 이동이 되겠죠. 따라서 가와 나가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기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주장은 점진적인 정책보다는 금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있죠. 즉 일시의 통화 공급 증가율을 변화시켰을 때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물가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급진적인, 점진적인 이 두 표현이 바뀌어야만 돼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편의 시작 1편의 시작 2편의 시작